아아 팥집까지 또 일리아리 그냥 개사기인데요? 나무네보님 패는 맛이 좋네요? 딱대라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의 컨텐츠는 8월 25일 새벽 3시 일리아리가 경쟁전을 풀렸습니다 그러면서 함께 너프도 되었는데요 과연 어떠한 부분들이 너프가 되었는지 알아보고 경쟁전에 풀린 일리아리 직접 체험해보면서 경쟁전에서 과연 쓸만한가 패스트도 해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실까요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케이! 렛츠고! 일리아리 너프 역시 딱 치유에티 양섭과 궁극기 부분에 있어서 너프가 되었는데 먼저 치유에티 양섭 치유량이 40에서 30으로 감소했다고 합니다 보호막이 75에서 50으로 감소했다고 하네요 체력을 좀 줄인거죠 태양 작렬 이제 투사체 피해와 폭발이 방벽에 박힌대요 방벽 반통되는게 좀 살기기는 했어 그리고 투사체 크기가 1.5m에서 0.75m로 감소했습니다 열상 지속시간이 7초에서 6초로 감소했습니다 그러니까 맞췄을 때 내가 6초 안에 이제 터뜨려야 되는거죠 여전히 쓸 수 있을 정도로 너프를 한거 같아요 한번 제가 경쟁전 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잉! 이제 엘리아리 쓸 수 있음 일단은 팀원 안심시키기 위해 어제부터 됐어요라고 구라칠게요 나이스 야 다 잡아버렸고 이게 바로 일리아리의 강점이죠 한쪽까지 컷 여기다 숨겨놓자 야 이거 절대 안 꾸개진다 오 포웅하러 앞으로 나가주고 개같이 망한다 터트려 좋았다 야 절대 안 꾸개져 이치유에티 양섭 위치 너무 좋다 오잠깐만 라인이 죽었는데 메르시가 살리려나 이렇게 깔아놓으면 얄밉죠? 나이스 파스 잡았고 어이구 사라졌네 그냥 안한다는데요 라인하르트한테 화났나봐 듀어야? 메리씨랑 라인이랑? 악그르네? 우리 어차피 이 판 끝나면 안 볼 사이인데 너무 열리지 맙시다 달달하네요 새벽 3시에 아 근데 이제 이 신규 영웅이 풀렸을 때 그거는 감내해야 돼 모든 패배의 원인은 일리아리로 이 타겟팅이 1순위 될 수밖에 없어요 메리씨 반피 메리씨 원 나이스 솔저 반피 아 나 피니까 나 피 윈스턴 컷? 일리아리 개좋아 윈스턴 뛰었고 와 살렸다 킬 밴 윈스턴 어 킬 킬 가능한다 나 게이지가 없다 이거 컷 컷 설치해놓고 나이스 좋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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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치 2000딜에 2900킬 아이고 윈스턴 라인 잡자 라인 잡자 아 쏘리 본들 오른쪽 봤어요? 어그로 끌었고 좌지 정면으로 가면 된다 이거 라인 미시하고 라인 볼게요 라인 킬 라인 킬 컷 뒤에 뒤에 바티온 아아 아아 솔저 필 나이스 바스 있다 바스 으으 드럽게 아파 2층에 바스? 뽕 솔저다 솔저 필 아아 아아 솔저 포커싱 되나? 솔저 솔저 컷 바스 필 거점 밟아야돼 오 나이스 바스 솔드 솔저 반피 아아 까비 바스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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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필 컷 낙사 유도 낙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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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안되네 시각 개쎄죠? 미쳤다 일리알이 야씨 이게 일리알인가? 아 잘하시네요 아아 팥집까지 또 일리알이 그냥 개사기인데요? 어 썰리네 어 썰려 어 뭐야 여기 꽃이구이 돌아가고 있었어? 야아 여기서 고기 꺼다가 이 풍경에다가 식사하면은 개 맛있겠는데요? 나이스 가자 가자 오 나이스 디바 무빙 좋다? 나이스 할만하다 일리알이 필 일리알이 필 일리알이 필 나도 있다 인마 나이스 메리시 아 뭔가 마무리 딜이 아쉽다 헤드 두 방을 맞춰야되는데 이게 개빡세 빰 빰 메리시 잡았는데 아 나냐 나냐 따니 오 그럼 빵 세요 나이스 잡았고 아아 포함 파라 나이스 자포기 이걸 자포기? 나이스 찌브 어우씨 개아픔 하나 둘 셋 머리가 어디야 여기야? 이거나 먹어라 어 개같이 망함 그냥 잡으면 되죠 에임으로? 메리시 필 오씨 아아 오 찐 나무늘보에요 적과는 대화하지 않습니다 포탑 두개로 싸웁시다 우리는 사실상 7대 5로 싸우는거죠 3일 3글 원탱글 기브의 태양석 사악 설치해놓고 여기 딱 문 들어와 있어서 여기다 설치해놓으면 개꿀이죠 방송하시는 분이세요? 네 팝콘티비에서 저 갇혔는데요? 뭐야 왜 저기있어요 아아 개빡세 아니 갇힌게 아니고 빨리 돌아와 아니 근데 미도한테 왜 이렇게 좆할 인디 개잘수 아 몰라 안몰라 궁써 나도 안몰라 궁써 나도 까불고 있어 저격이야 나한테만 까불 아까부터 아우야 잘 쏜다 미도 근데 나무늘보님 패는 맛이 좋네요 낙대랑 뒤에 정커키 있잖아 하나님 이거 맞아? 아닌거 같은데? 아씨 개아픔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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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잡으면 돼 어? 미도 어딨어 에임 폭격 기아노가 폭격 당해볼래? 폭격 당해볼래? 폭격 당해볼래? 폭 폭 폭 아이씨 아냐 아냐 억울 좋았다 한마디 쳐줘야죠 아 위도우 뚜벅 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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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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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도우 견제하고 올라와서 견제 궁찼어요? 어? 메이한테 설치함 아이씨 나이스 나 여기서 궁수 준비해야겠다 모르겠지? 아이씨 이거나 먹어라 이거나 먹어라 어? 아 복수했다 아 뭘 다 이렇게 해서 오늘 일리알리 경쟁전 풀리자마자 해봤는데요 너프가 되긴 했지만 여전히 좋다 스탭만 봐도 다른 힐러 다른 딜러들에 비해 전혀 풀리지 않는 딜량일량을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한번 일리알리를 경쟁전에서 꿀 빨아보시길 바라겠구요 그럼 저는 또답니다 제가 즐거운 컨텐츠로 걸어서 이깨에 구독과 좋아요 알람쌤 좋아요 알람쌤 구독 부탁드립니다 그럼 다음에 또 만나요 아 유바 안녕하십시오 다음 영상에서 entity 감사합니다.